JYP Introducing The Wonder Girls 자꾸 처음이라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며 말을 듣는 게 이상해 난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는 게 좀 수상해 내가 아는 애만 해도 몇 명인데 그 여자들은 난 무의미도 없다는 게 이상해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 모였는데 말이 도무지 안 되잖아 Now, go down 니가 손을 못 쓴다고 하며 Now, go down 너만 나란 라고 말하는 게 뭐야 아, 러니야 말도 안 해 아, 러니야 말도 안 해 아, 러니야, 말도 안 해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now, go down 다시 또 울기만group 하면서 Now, go down 나를 깨진 것 같은 건 뭐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다른 남자에든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내게 자세히 말을 주는데 너무 이상해 네 친구들 안 좋은 얘기를 왜 내게 계속 말해 너만 안 그렇다는 말이 좀 이상해 네 친구들 모두 너와 함께 다니잖아 말이 돼 친구들 모두 다 그러고 있는데 너만 안 그렇고 있는 게 남자가 손을 맞춘다고 하면서 너만 말하다고 말하는 건 뭐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가차 타워 다시 또 놀기만 해서 파란 말 말하다가 깨진 내 생각은 뭐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너무 진실한 것처럼 말이지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돼 믿지 못하고 잠시 생각해보면 아 네가 못하러 그렇게까지 나에게 환심을 사려 할까 싶어서 믿어보려고도 해봤어 하지만 수상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남자 다 남자 다 손을 맞춘다고 하면서 너 하나 말하다고 말하는 건 뭐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이건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정말 ulan 여기 맡을 sicher 꼭 놀기만 해서 가지만 하면 환경하는 겁먹어보면 난 배달아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뭐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론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 말 들어왔어 감사합니다.